이번에는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사용자 생성을 할 겁니다. 세 가지 타입의 사용자가 필요해요. 여기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모니터링을 위한 사용자가 있어야 됩니다. MMM 모니터라고 하는 관제 프로그램이 중앙 서버에서 각각의 리플리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서버들을 감시하는데 그때 감시할 때 사용하는 모니터링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은 리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권한이 각각의 서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 유저가 필요한데요. 에이전트 유저는 뭐냐면 MMM 컨트롤이라고 하는 MMM 모니터링 중앙 관제 툴이 있는데 그 툴이 각각의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MMM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다가는 각각의 MMM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각각의 서버에 접근할 때 필요한 권한이 슈퍼, 리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제 유저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MMM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리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업에 얘기하는 MMM과는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의 명령을 MySQL 콘솔에서 실행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유저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유저를 실제 서버에 적용하는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붙여넣기를 해보면 자유롭게 생겼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될 부분이 첫 번째로 MMM 모니터 뒤에 있는 19168 0.8 하고서 저렇게 나누기 표시가 되어있죠. 저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들이 19168 0.widecard라고 하는 대역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서버 환경이 저것과 다르다면 다른 값을 넣어주셔야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234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를 지정할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MMM 모니터, 즉 중앙관제툴이 각각의 서버에 접근해서 그 서버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계정이고요. 자 두 번째는 MMM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 있는 그 MySQL 서버에 접근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은 MMM과 상관없이 리플리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계정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1234라고 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플러시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것을 또 실행을 하면 되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서버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방금 그 내용을 복사해서 제가 서버에다가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자 요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줄은 어... 오케이가 나왔고 뭐 이렇게 다 오케이가 떨어졌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버에다가 어... 실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액티브에서 이미 실행을 했고 우리가 덤프를 이용해서 각각의 어... 패시브 마스터 또 슬레이브에다가 요 내용들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덤프 안에는 우리가 방금 추가한 이 사용자 계정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 여러분이 다른 서버에다 이 계정을 추가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각각의 서버들이 제가 방금 추가한 이 계정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전제는 DB1 즉 마스터 패시... 그 액티브에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제가 show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큐브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덤프를 이용해서 마스터 언더와 패시브 또 슬레이브에다가 적용을 시킬 겁니다. 아래 명령을 DB1의 MySQL 콘솔에 실행한다고 적혀있죠. 이 명령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DB1 즉 마스터 액티브 서버에 잠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는 가능하지만 쓰기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래시 테이블스 위드 리드 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카피해서 제가 마스터 액티브에다가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마스터 액티브에 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덤프 작업을 하는 동안에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컨트롤 C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만약에 이 MySQL 클라이언트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방금 제가 걸어놨던 이 락 있잖아요. 이 락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락은 현재 이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고 있는 그 세션 동안에만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명령을 실행해서 DB1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DB1 파일과 바이너리 포지션을 기록한다고 적혀있네요. 자 한번 명령을 실행해보죠. show master status라는 것을 예 마스터 액티브에다가 적용시킬 겁니다. show master status 그럼 보시는 것처럼 mysql-bin.000011736이라는 포지션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값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마이스큐의 덤프를 뜨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바이너리 그 마이스큐의 바이너리 그 로고의 그 포지션 중에 1736 전까지의 데이터가 덤프가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그 마스터 패시브나 슬레이브에서 그 서버를 시작할 때는 이 마스터 액티브 서버에 있는 바이너리 로고 중에 mysql-bin 0.0001 그리고 1736 포지션에 있는 데이터 이후부터 동기화를 시작하라고 명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mysql-dump-u root-p all databases라고 하고 이렇게 덤프를 뜬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db1 즉 마스터 액티브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덤프를 뜨라는 얘기고요. 올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뭐 사용자의 권한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덤프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백업점 sql이라는 파일에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그럼 저는 카피해서 적용을 시켜봐야겠죠. 일단은 빠져나갈게요. 근데 빠져나갈 때 컨트롤 c 를 누르시면 안된다고 했죠. 콘솔을 하나 더 실행시키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컨트롤 z 를 눌러서 이걸 백그라운드 상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락이 유지가 되니까요. 자 그리고 mysql-dump-u 실행을 하는데 temp 밑에 database 다시 backup.sql 이라고 하는 파일에 덤프를 뜬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덤프가 잘 떠졌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tmp-database.sql 안에 보면 cd.tmp 로 가서 확인해볼게요. database.backup.sql 파일이 생겼고 이 안에 들어가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예 파일이 생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unlock tables를 위해서 아까 lock을 걸어놨던 테이블을 락킹을 걸어놨던 걸 풀어줘야겠죠. 저는 mysql 콘솔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fg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복사한 unlock tables라는 명령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락킹되어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풀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덤프한 파일을 각 서버로 전송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이런 명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일단은 scp라는 걸 이용해서 전송을 할 건데 전송할 대상을 지정하고 전송할 서버의 ip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passive는 192.168.0.36이네요. 그러면 192.168.0.36의 홈 디렉토리로 이 데이터베이스 backup.sql 파일을 전송하는 뜻이죠. 자 해볼까요. 자 비밀번호 입력하러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 전송이 끝난 겁니다. 그럼 다른 서버에다가도 전송을 해야겠죠. 자 슬레이브 같은 경우는 저는 192.168.0.32를 쓰고 있네요. 자 0.32 하고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면 슬레이브 서버로 이 덤프튼 파일이 전송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각 서버에서 업데이터한 데이터를 복원한다고 적혀있네요. 그럼 각 서버로 들어가야겠죠. 일단 마스터 패시브로 들어가고 자 홈 디렉토리로 가야겠죠. 제가 아까 홈을 입력했으니까요. 물결은 cd 이렇게 하면 홈이거든요. 그래서 scp로 전송을 할 때 이 뒤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한 것은 전송되는 대상이 되는 서버의 홈 디렉토리에다가 데이터베이스 backup.sql 파일을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자 홈을 가서 여기 있네요. mysql-u root-p 데이터베이스 backup.sql 파일을 적용하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mysql의 마스터 언더바 패시브 패시브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데이터베이스 backup.sql 파일이 적용이 된거죠. 마찬가지로 슬레이브로 다시 넘어가서요. "-u root-p 하고 데이터베이스 backup.sql 파일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패시브 슬레이브에 이 마스터 액티브에 있는 데이터가 적용이 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플러시 프리리스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 권한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fg mysql-u root-p 그리고 서버 콘솔로 접근한 다음에 이거 플러시 프리리스를 입력을 하구요. 그리고 슬레이브로 들어가서도 mysql-u root-p 여기서도 똑같은 명령을 입력해서 이 덤프를 통해서 들어온 이 사용자 계정 정보를 플러시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적용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제가 번역한 언문을 보면 뭐 데비안이나 우분툴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db1에 있는 etc 밑에 mysql 밑에 데비안.cnf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db234 나머지 데이터베이스에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하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하거나 하지 않건 간에 잘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여러분도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주의 깊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은 사용자의 권한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했고 덤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복제를 각각의 서버에서 실질적으로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